보시면 이렇게 물도 수업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정말 깨끗합니다 오늘 수고했어 캠핑은 퇴근박이지 오늘은 홍천 유원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진짜 멋있네 여기 캠핑장 가는 길 진짜 잘 돼 있네 자 도착했습니다 카라반 들고 가는 건 쉽지 않다 진짜 오랜만에 왔다 이 길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유원지 가는 길 역시 캠핑 가는 길은 참 신나네 가기 전에 화장실 좀 들렸다가자 여기는 공용화장실이 참 잘 돼 있거든요 이용하시기 전에 공용화장실 참 좋네요 수도꼭지 그대로 있다 빼버렸네 여기 캠핑장은 남자하고 여자 화장실이 두 군데 비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정말 깨끗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잠시만 촬영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물도 수업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정말 깨끗합니다 가는 길 그래도 내 것 같다 예전에 엉망이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빛이 나가서 캠핑한 사람들 진짜 많다 캠핑장에 떡도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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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기 먹는 것보다 이렇게 떡볶이 먹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치즈 비췄다 치즈 비췄다 치즈 비췄다 치즈 비췄다 맛있다 치즈 비췄다 치즈 비췄다 Irr 확실히 간가라 썰렁하다 Brah Pink 府 피즈 치즈 이렇게 근데 여기도 먹기 괜찮은데? 나 완전 아쟁이 맛인데 이거 딱 맞다 이게 힐링이다 진짜 좋은 호텔 저리 가라다 온 음악과 이거면 되지 뭐 차가 계속 들어온다 확실히 무료차박전 이런점이 좋아 퇴실이 없잖아 안주로 짱이다 혼자는 안 먹을 수가 없네 사람 계속 온다 확실히 무료차박지라 사람이 대단하다 라면만 삶아서 비벼먹는 것도 괜찮다 진짜 맛 미쳤다 캠핑의 코스는 라면이다 너무 맛있다 최고의 음식이다 최고의 음식이야 최고의 음식이다 최고의 음식이야 여기 떡볶이 국물에 라면면만 삶아서 넣어서 비벼먹는 것도 비빔국수 같아 다 몇차전 번데기 한잔 자 오늘 수고했어 역시 번데기 역시 번데기 근데 번데기는 진짜 못 먹겠다 번데기는 숟가락 먹어야 돼 이야 음 맛있다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맛있네 음 음 음 그 알아? 번데기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 소소하다 역시 청하에 번데기가 최고야 역시 청하에 번데기가 최고야 보면 징그럽다 음 음 술이 술술술이다 지 demi 너무 좋다 분위기 좋은 osoby 육붓기와 번데기까지 큦거야 우리 구독자님 번데기 먹는다고 고독 취소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언 sociale 그때 이 뻔데기 야구장에서 먹던 뻔데기하고 바다골뱅이 진짜 맛있던데 술이 땡긴다 뻔데기 딱 있으니까 되게 땡긴다 은근히 술이 땡기는 맛이야 한번 캥캥 자자 그냥 마트에서 뻔데기 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통조림 사가지고 안주 이렇게 먹으면 이게 살도 안 찌고 단백질 덩어리라 좋아 안주로는 최고지 여기 무료긴 한데 벌레가 너무 많다 진짜 여러분들 벌레 보이시나요 끝내줍니다 벌레가 산 정말 멋있다